안녕하세요. 수영의 은밀한 ASMR 오늘은 호도독 호도독 시린푸새우하고 사각사각 샐러리를 준비해봤어요. 두개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거라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꼬리도 그냥 먹을때가 있어요. 꼬리도 같이 먹으면 어떤지 먹어볼게요. 꼬리가 달려있거든요. 확실히 소스를 찍어먹으니까 달달하니 맛있고 껍데기가 튀김가루같이 바삭바삭 싶어요. 취향대로 드시면 될것 같아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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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에 찍어볼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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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는 아닌것 같아요. 이게 더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세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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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되게 오동통해 너무 맛있어. 벌써 반에 먹었어요 맛있어 달게 한번 먹어봐야지 응 초 초 초 초 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다 샐러리도 먹어볼까요? 샐러리를 이런 이파리까지 있는건 처음 먹어봐요. 보통 막대기만 있는데 이파리는 처음 먹어봐요. 먹어볼께요. 풀소리 소스를 안찍고 먹으니까 자연의 맛이에요. 풀맛풀맛. 소스를 찍어볼께요. 풀맛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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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파리도 찍어서 먹어볼게요 아까랑 다른지 이파리와 막대기의 차이가 아삭아삭하다면 이파리는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이파리와 타이밍 세 번째와 함께 쌓아먹어서.. 제가 그는 쌓아먹을 때 다 2007년에 11월 2일까지 국물이 navy가 바삭해요 gak 좋은 거에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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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